송중애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공수 백사장에서 정수 캐스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정수 캐스팅 자체를 한 수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비아놨습니다. 지금 한 서너 시간동안에 좀 해봤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캐스팅하는 걸 좀 많이 늘었습니다. 완전히 좁은데 정수 캐스팅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. 준비해 주세요. 항상 사람 집중을 하시고 머리 정수리에서 올려주십시오. 머리 정수리에서 딱 칩니다. 앞에 손 낚싯대 제일 앞에 쪽으로 왼손은 가가 있죠. 앞발 왼발을 앞으로 빼십시오. 왼발을 앞으로 완전히 좀 뺏으십시오. 많이 좀 뺏으십시오.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. 네 사선이 잘 나왔습니다. 아 기분 좋습니다. 영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